나 떨어졌겠지? 아마도 어떡하냐? 괜히 너도 나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가 너 때문이야 그리고 같이 붙을 거 아니면 같이 떨어지는 게 나아 그건 아니지 둘 중 하나라도 붙는 게 낫지 너든 나든 너든 나든? 야, 너 설마 나 떨어지고 너만 붙어도 괜찮단 소리야? 어? 아니 그게 말해봐 너 그런 거야? 어? 어라 진짠가 보네? 어? 아니 나도 같이 붙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둘 중 하나라도 붙는 게 낫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하다가 난 아니다 가치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너 떨어지면 나도 그만둘 거야 그러지 마 너라도 붙으면 다녀야지 왜 그만둬 아깝게 너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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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